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니라 2.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니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3.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니라 4.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순지자 이사야의 글에ن